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갑자기 시즌2에서 시즌3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시즌3부터는 100% 아니 100%는 없구요 90% 정도 오로지 지게차 입장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상황과 지게차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안전 그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업농지게차와 다른 사람들과의 시각체험이 굉장히 크죠. 저희는 초심때는 오히려 불안전노소가 있어도 그냥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게차를 오래 할수록 그 유형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첫번째 시즌3 첫번째입니다. 이게 행주산성 주차장인데 이 차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동식 그 화장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처음 빈통이죠. 현재 이 상황은 빈통인데 빈통같은 경우도 워낙 무거워 같고 일반적으로 7톤 작업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죠. 근데 이제 이곳은 화장실이라서 뭔지 모르고 제가 왔는데 일단 작업요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평평한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새물건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정확하게 놓을 위치에다 놓고선 지게차 발을 넣고 있는데 일단 이 발을 넣기 전에 제가 밑에를 살펴봤어요. 밑에는 하분이 단단 앉았던지. 어쨌거나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데 발을 최대한 깊이 넣습니다. 그러나 일반 컨테이너처럼 바짝 붙이지는 못해요. 저게 지금 다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바짝 붙였을 때 저기 기스가 날 수가 있겠죠. 상처가 나게 되면 안되죠. 기스라는 거는 일본어입니다.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발을 집어넣고 있으면 최대한 집어넣고 받지 않았어요. 일단 바짝 안아줘야 되죠. 들어갖고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렸는데 지게차가 지금 굉장히 제 느낌상 꺼떡꺼떡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따 앞으로 조금만 움직여 보면 알거든요. 그때 지게차가 꺼떡 하면은 이걸 뜨면 안되는 상태에요. 근데 지금은 좀 무거운 느낌은 있지만 물론 저는 이제 저울이 없어갖고 느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제 한물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물차를 빼고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동영상에서 무거운을 설명해드렸죠. 이렇게 무게가 까딱까딱 할 때는 내려놓다 하면은 내리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쏟아지죠. 그래서 지금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보일 정도로 천천히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으니까 납품하신 한물차 사장님이 쫓아와갖고 제 지게차 뒤에 올라탑니다. 저거 살살 내리면서 뒤에 올라탔어요. 사람 몸무게가 한 70km 정도 되죠? 원래 뒤에 올라타도 안되는거에요. 굉장히 이혼한 일인데 제가 난리시간도 없어요. 이거 내리는데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무사히 내렸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내리고 이제는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 약간만 이동합니다. 지금 이제 이정도 내렸으면 더 이상 넘어갈 일은 없죠. 그러나 여기까지 내리기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작업을 한거죠. 주로 지게차가 무거운 무거운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는 모를 때이죠. 초보자 때 오래한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 차에서 내리기 전에 들고선 까딱하면서 뒤에가 들리면 거기서 하차를 하면 되는거고 그냥 까딱대는거 없이 약간 무겁던 느낌만 있으면 이렇게 하차를 해도 되는거죠. 그 느낌을 잡을 수 없을 때는 봐서 이동식 화장실이다 그러면 그냥 5톤까지도 되긴 됩니다. 그러면 7톤 정도 사용하는게 좋아요. 특히나 상차해줄 때는 사용하고 나면 저 밑에 뭐가 차지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찼을 때는 아무리 정화조를 청소를 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5톤도 좀 부들부들게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7톤 상차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무사히 하차를 했고 이제 장애인용 화장실이 하나 또 오고 있죠. 저거는 뭐 간단하죠. 가벼우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지게차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되요. 아무리 간단한 짐이라도 바닥을 살펴봐야됩니다. 지금 조금 틀리죠. 앞에 발판이 있죠. 아깝거나 조금 틀릅니다. 이제 제가 문을 열어보면 알지만 지게팔 구멍이 없어요. 얘는요. 그래서 이제 그 하부로 그냥 뜨게 됐는데 꼭 살펴보셔야됩니다. 하부에 가로바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발을 얼마큼 내면 될 것인가 이런걸 확인을 해야되요. 특히나 지게팔 구멍이 없을때면 발을 너무 많이 넣자는게 더 좋겠죠. 나중에 발을 뺄때요. 또 다른 화장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고 작업을 해야된다는거죠. 가볍다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서서히 발이 들어가고 있죠. 발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처음 이제 이런 화장실을 만났을땐 어디에 발을 꽂아야되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는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제 발을 꽂아주는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발을 꽂고 들어도 되는지 밑에 내려가서 살펴보고 있죠. 발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정도면 될 것인가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에 비해서는 무게가 많이 가볍죠. 자 그래서 이제 응원은 발을 좀 덜 집어넣고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하차를 해갖고 아까 그 옆에 놓으면 되는데 혼자도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화주분이 또는 한국차 기사님께서 같이 신호를 해줄겁니다. 그럼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서 내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는데 요거 간단한 작업이죠. 화장실 두개 하차하는거 그러나 처음 도착해서 남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4.5톤 갖고 하차가 안된다는거 명심하세요. 괜히 4.5톤 갖고 간게 억울여갖고 4.5톤 갖고 하차하다가 저 물건 쏟아지면 아주 크나 큰 아픔을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5톤 이상이 가져야 돼요. 하차할때도요. 4.5톤이 작업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이제 요즘 미니 5톤이 많이 있죠. 미니 5톤 정도면 빈통 정도는 들을 수는 있어요. 하차는 가능하지만 상차할때는 내연물이 차있기 때문에 7톤이 가주는게 가장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났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일이지 아주요.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나 지게차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 지게차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즌3 부터는 오늘부터 더 자세하게 그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갖고 지게차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말이 100% 왔다고 볼 수 없어요. 제 경험과 제 느낌과 제 생각이 풀리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정말 이 채널 주인이 너무너무 안전안전 얘기하다 보니까 저렇게 안전만 따지다가 언제 일을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가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거는 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거는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영업론 지게차거든요. 영업론 지게차가 뭔가요? 돈을 벌기 위한 지게차인데 당장 눈앞에 돈 때문에 커다란 위험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제 시즌3 시작됐습니다. 시즌3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가면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